외국인 지원시설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코로나19 감염증 외국인 신고 접수센터로 운영됩니다. 서울시는 이곳에서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몽골어, 우주백어 등 8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고, 요청이 있으면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해준다고 밝혔습니다. 이곳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일본어와 태국어, 아랍어, 러시아어, 인도네시아어는 서울 글로벌센터에 연계해줍니다. 특히시는 불법 체류자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되는 일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외국인이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, 확진자는 격리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